자 21학년도 6월 모평 11번입니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불복종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죠? 자 맨날 롤스와 쏘로가 나왔었는데 자 11학년도 6월 모평에 누가 드디어 출연했다? 싱어가 출연했다. 그런데 매우 쉽게 출제됐다. 그냥 읽고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전혀 걱정할 건 없었다. 자 11갑은 시민복종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하는 법의 충실성 여러분 딱 보면은 아셔야죠. 누굽니까? 롤스입니다. 또 뭐야? 공동 다수가 갖는 정의관. 공공의 정의관이죠. 롤스.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쓰라는 거야. 선생님 최후의 수단은 롤스 아닙니까? 싱어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싱어인지 롤스인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싱어하시면 이 시그니처 멘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에게 가져올 법과 민주당의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된다. 저울질은 뭐야? 공리주의적으로 계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어떤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공리주의적으로 어떤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될지 계산해 봐라. 그걸 뭐라고 표현해? 저울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리주의적으로 시민불복종을 판단하는 싱어가 되겠습니다. 싱어 좀 생소하다고 해서 쫄 필요 없어요. 선생님 싱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롤스랑 상당히 유사한데 그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갑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그죠? 민주적 체제 합법성을 인정. 이게 뭡니까? 법의 충실성입니다. 국가체제와 법체계를 존중하는. 2번.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복종의 대상이다. 하아... 이미 많이 출제된 거 아닙니까?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에요.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 부정의가 심각한 법입니다. 부정의가 심각한. 법이 시민복종의 대상이에요. 부정의하다고 약간의 부정의가 생겼다고 해서 올커니 기회가 왔다. 시민불복종.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의가 심각할 때 약한 부정의의 경우는 시민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롤스에게서. 롤스에게서 시민복종은 아주 조건이 많고요. 아주 신중해야 되고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부정의가 생겼다고 올커니 시민불복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죠. 2번이죠. 자, 싱어. 공리주의적 입장. 시민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해약을 고려. 아, 너무 좋지. 공리주의 아니야. 4번.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 이미 나와 있잖아.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한다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고. 오케이. 시민복종 참여자와 위법행에 대한 처벌 감수. 처벌 감수. 오케이. 이건 둘 다 동의하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